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영스 트리트 첫 곡은요 네 유지혜의 딜라이트고요 아 네 제가 제 이름을 읽으니까 약간 이상하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러블리즈의 지혜입니다 이번 한주 영스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아 진짜 지금 너무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아 진짜 약간 좀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해요 네 그래도 일주일 진짜 아주 잘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넝쿨 장미 얘기로 시작해봤는데 요즘 산책하다 보면 장미꽃이 너무 예뻐서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되잖아요 네 나만의 산책 스팟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산책 스팟이 한 이틀 전에 생겼어요 제가 진짜 산책을 안 하다가 한 이틀 전부터 그제 어제 그제라고 하는 거 맞죠 그제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산책을 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산책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약간 산책을 하는 게 너무 그때 저도 같이 넝쿨 장미를 봤는데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밤 산책을 하듯 편안하게 저와 두 시간 즐겨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맨 처음 도착한 사연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721님께서 지애님 베텐에서 게스트로 만나다가 영스에서 보니 너무 좋네요 이번 한 주 본방사수 약속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백종찬님 DJ 닉네임 정했나요 전 꼰디 아 저 이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제디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꼰디를 원한다면 저는 꼰디도 좋습니다 일단 꼰디라는 뜻이 꼰제 디제이에서 꼰디라는 거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알려드릴게요 네 김승구님께서 전 제디 밀어봅니다 화이팅 네 송은숙님이 에띠 어때요? 에디제이 아 그래서 에띠 어이구 어 진짜 약간 신선한데요? 네 저는 어떤 게 좋나요 여러분 어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댓글에는 약간 다들 꼰디가 나 하시는데 꼰디가 좋나요? 제디가 좋나요? 여러분 저는 음 저는 그러면 여기는 영스니까 제디 제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꼰대 그니까 약간 꼰대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걸로 한번 한번 일주일 동안은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디로 한번 밀어볼게요 네 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? 안녕 카메라 어딨나요? 이건가요? 어 네 안녕 네